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양도시기, 취력시기를 배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뭐 배웠나요? 소독세 배웠죠?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부부, 죽이고, 파. 그리고 과세 대상물을 양도하면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했잖아요. 자, 그럼 오늘은 256페이지 양도 및 취득시기로 들어갑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왜 필요할까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집니다. 왜 보유기간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기본이 뭐다? 1주택자는 9억까지 2년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보유기간은 요건이 충족되면 공제받을 수도 있고 비과세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공제받을 수도 있고 공제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양도수색이 선할 때 두루두루 역량을 미친다. 보유. 그럼 거주가 뭘까요? 실거주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로 따집니다. 거주기간은 딱 하나야. 주민등록상 전입일. 그래서 전출일로까지 따진다. 주민등록표로 오늘 배우는 것은 뭐다? 보유기간. 그래서 보유와 거주. 헷갈리면 안 돼요. 실거주예요.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 오늘은 보유기간,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여기서 이제 취득일은 뭐다? 취득세 취득일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취득일이에요. 취득세 취득일과 헷갈리지 말자. 자 그럼 01번.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는? 그림 밑에 계약금 주고 계약금 준 날, 중도금 준 날. 그 다음 대금 청산일. 대금, 잔금이에요. 잔금. 대금 끝났다. 청산일. 자 이 날이 뭐다? 취득일과 양도일이다.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잔금 기준이다. 청산. 그래서 이 날이 취득일이고 이 날이 양도일이다. 취득시기, 양도시기. 예를 들어서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은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6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은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그런데 그림 등기가 빠를 때.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등기 등록 접수일로 가고.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다. 그래서 위에 보면 대금 청산일이에요. 대금 청산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다? 대금 청산일은 사실상으로 따질 거냐. 실제 주고받은 날. 계약상으로 따질 거냐. 절대로 양도소득세는 최대일과 양도일은 계약서를 인정을 안 합니다. 사실상 실제로 주고받은 날. 가운데 나와 있네요. 실제로 주고받은 날. 사실로만 따진다. 왜 계약은 안 따질까요? 속이잖아. 1주택자가 2년 보유하면 비과세죠? 하루가 모자라. 하루를 늘려야지. 계약서를 뜯어고친다 이거지. 그래서 실제로 주고받은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다? 금융 거래한 날. 계좌이체 등을 한 날.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은 계약상이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날. 사실상. 그래서 박스에 나왔네요. 대금 청산일이란 매매 계약서 등의 어쩌고저쩌고.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더라도 실제로 받은 날의 양도냐. 실제 사실상. 금융 거래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오른쪽 예외. 오른쪽 예외는 뭐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불분명할 때는 무슨 뜻이다? 금융 거래를 안 했어. 금융 거래를 안 했을 때는 뭘로 간다? 어쩔 수 없이. 등기등록 접수일. 주식 같은 경우는 등기 대상이 아니죠. 명의 계산일. 그리고 예외. 대금 청산 전에. 등기가 먼저 왔죠? 그럼 빠른 날. 전자가 들어가면 등기등록 접수일. 등기 접수일. 그래서 원칙은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 접수일이 취득일과 양도일이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까지 강의를 하면 기초강의가 끝나요. 기초강의.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들 만났을 때는 이제 다시 이제 기본서를 처음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기초강의. 업된 강의가 시작된다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 특수한 거래. 나머지 읽어보면 돼. 특수한 거래는 뭐다? 장기알부. 장기알부 조건으로 매매가 된다. 장기, 할부야. 여기서 장기할부는 뭐다? 잔금 청산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을 얘기한다? 1년 이상 계약서를 쓰면 세법에서는 장기할부다. 박스. 그래서 할부니까 두 번 이상 지급하기로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5년 썼어. 5년 쓰면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에요. 5년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뜯긴다.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대금 청산일과 관계없이 취대길이 언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법조문대로.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대금 청산과 관계없이 대금 청산 전의 양도세를 빨리 걷겠다. 예를 들어서 인도를 먼저 했다. 그럼 인도일이 취득일이고 인도일이 양도일이 되겠죠? 그래서 약자가 뭐다? 소, 인, 사, 중, 빠른 날. 자, 그다음 밑에 수용당했다. 자, 수용당하네.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중? 그럼 양도일은 언제냐? 역시 중 빠른 날이에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계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셋, 중, 빠른 날이에요. 왜 중, 빠른 날이다? 빨리 걷겠다 이거지. 셋, 중, 빠른 날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된다. 그런데 밑에 2번은 뭐다? 자, 수용을 개시해버리잖아. 그럼 토지 소유자는 열받죠? 소송이 들어간다. 소송 중에는 세금 못 걷어. 판결이 끝나야죠? 그래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일이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땐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반드시 수용계시일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그럼 수용을 개시해버리면 소송이 들어갈 수 있죠? 부동산 소유자는 소송 중에는 중, 빠른 날을 못 쓴다. 소송, 판결, 확정일. 자, 그다음 넘어가죠. 258쪽. 상속과 징여. 왜 나왔어요? 상속받은 징여,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먹었다. 징여받은 부동산을 팔아먹었다. 뭐 결정하려고 나왔다? 취득일. 그럼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 개시한 날, 사망일. 그다음, 징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일이 아니다. 징여받은 날. 받아야 재산의 가치가 결정돼서 세금계산이 들어가죠. 절대 계약일에 속지 말자. 징여를 받은 날. 그래서 취득일이다.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양도일은 똑같잖아, 원칙이. 장금받은 날. 장금받은 날. 똑같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상속과 징여 왜 나왔다? 취득일 결정하려고. 자, 그다음 4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을 팔았다. 왜 나왔다? 역시 취득일 결정하려고. 허가를 받고 지었다면 취득일은 사용, 승인서, 교부일. 나머지는 읽어보고. 자, 2번. 무허가. 무허가는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지죠? 무허가는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팔았다. 양도일은 언제다? 장금받은 날. 대금청산일. 똑같으니까 안 나왔다. 자, 그다음 5번은 뭐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팔았다. 미완성 부동산이야. 이게 무슨 뜻이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분양받으려고 당첨됐어요.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원칙이 뭐다? 장금청산일이야. 그런데 잔금청산이 끝났는데도 아파트가 완성이 안 됐어. 뭔 뜻이다? 부실공사야. 사용 승인이 안 떨어졌다.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즉,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다 이거지. 절대 5번 지문은 잔금지급일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항상 장금 받은 날. 대금청산일. 그 얘기고. 그 다음 6번. 시효취득 부동산이다. 시효취득 부동산이에요. 남의 부동산을 20년 이상 아무런 방해 없이 점유를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점유를 하잖아요. 그럼 팔았다. 취득일은 언제다? 점유 개시일. 20년 이상 점유하면 등기 접수할 수 있죠. 등기청구권이 발생해서 등기 접수일. 그래놓고 팔아먹었다. 그럼 양도일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장금 받은 날. 그럼 취득일은? 취득일은 이 날이다 이거지.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를 개시한 날. 왜 과거로 돌아간다? 취득가액을 낮추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20년 전에 전액액은 1억. 20년이 되니까 10배 뛰어. 10억. 등기 접수일. 그리고 20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은 20억이다. 그럼 취득가액은 1억으로 계산하겠다.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마세요. 취득시기를 과거로 돌아간다. 이 얘기는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번이 그 얘기잖아요. 점유를 개시한 날. 과거로 돌아가. 자, 그 다음 7번. 환지처분. 환지처분이네요. 자, 환지처분이 뭐다? 이렇게 세모난 땅을 주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이렇게 네모난 땅을 받았죠? 이 땅이 환지처분된 토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했다? 양도했다.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받은 날. 취득일은 언제다? 취득일은 이날. 이날이 아니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다? 천제곱미터. 천제곱미터를 제공하고 법에 의해서 500제곱미터를 받았어요. 권리면적이야. 그러면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1억이야.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5억이야. 그럼 10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이다. 그럼 취득가액은 뭐다? 1억이다 이거지.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말아라. 팔아먹을 때는 취득일을 과거로 돌아간다. 취득일이 결정됐다는 얘기는 취득 가격이 결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억에 취득하고 10억에 판 걸로 본다.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환지 전차가 들어가야 돼요. 권리면적. 그래서 1번이 그 얘기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증환지, 감환지. 원래 권리면적이 500인데 500인데 뭐다? 600을 받았어. 또는 400을 받았잖아. 그럼 100제곱미터가 차이나죠? 그럼 400이니까 이거는 감환지야. 이거는 500받기로 했는데 600을 받았으니까 이 100은 뭐다? 증환지야. 그래서 감환지는 100제곱미터를 덜 받았기 때문에 청산금을 받겠죠? 양도한 걸로 보고 증환지 취득. 100제곱미터는 뭐다? 청산금을 줘야 돼. 그래서 증환지는 100제곱미터가 취득이고 감환지는 100제곱미터가 양도야. 그럼 취득일과 양도일은 과거로 안 돌아간다.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100제곱미터는 이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다? 환지첩은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다음 날을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하나요? 이 길. 다음 날을 빼고 출제의 세법은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1번. 증가 감소가 없다면 과거로 돌아간다. 권리 면적. 환지 전. 2번. 증가 또는 감소가 있다. 증가는 취득이고 감소는 양도다. 환지첩은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다음 날을 꼭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넘어가면 그림으로 딱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환지 전 취득일. 그러나 증환지 감안지가 나오면 공법용어를 쓰는 거예요. 앞에 게 생략됐잖아요. 환지첩은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10번. 취득시기 의제. 의제가 뭐다? 본다. 자, 드디어 나왔다. 1번. 별 딱 붙이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이 몇 호 자산? 2호 자산의 1호, 주식은 2호. 그래서 밑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19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거는 언제가 취득일로 보겠다? 85년 1월 1일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의제.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 취득시기 의제입니다. 62년도에 만평이야. 평으로 하죠. 만평. 토지를 취득했어. 2천만 원. 2천만 원에 취득했다고요. 그럼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2천만 원이죠. 그럼 이거를 계속 보유하다가 2천, 20년도에 양도합니다. 이게 강남 땅이야, 만평. 1조 원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야? 1조 원. 취득가액은 얼마야? 2천. 2천에 취득해서 1조 원이 양도가액이다. 세금이 반 이상 나오죠? 그러니까 세금 무서워서 안 팔아. 그래서 취득시기를 앞당겨줍니다. 취득 오래된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낮잖아. 양도세 폭탄 맞으니까 취득시기를 언제로 잡아준다?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런데 이때 땅 가격을 조사해보니까 5천억이야. 5천억. 올라갔잖아, 취득가액이. 그런데 이렇게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것이. 이게 취득시기 의제예요. 그래서 1호 자산, 84년부터 시작해요. 왜? 84년부터 정부 고시가격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공식가격으로 계산합니다. 84부터 기준시가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1호 자산, 84, 85. 주식은 1년 뒤고. 그래서 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것은 실제 취득일과 관계없이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1985년 1월 1일, 8, 4, 8, 5. 몇 호 자산? 1호 자산. 그래서 오른쪽에 딱 정리되어 있네요. 261 꼭대기. 1번만 알면 돼, 시험은. 1호 자산, 84, 85. 주식은 1년 뒤로. 참고삼아 알아두시고. 자, 기타. 기타에서 2번만 알면 돼. 2번. 무효. 자, 무효다. 그럼 무효는 소유권하는 거래가 아니죠? 그럼 무효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았다는 뜻이에요. 갑이 1억에 취득해서 1억에 취득해서 의뢰계 8억에 양도합니다. 그럼 양도가액은 8억, 취득가액은 1억이죠? 근데 이 거래가 뭐다? 소유에 의해서 무효가 됐다. 그럼 무효가 되면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잖아. 그래도 받아가지고 병에게 다시 양도했다. 양도했다. 예를 들어서 10억에.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이야. 그럼 취득가액은 8억이다, 1억이다. 이거는 거래가 아니니까 1억이다 이거지. 취득가액 1억이다. 그럼 취득일은 과거로 돌아간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확정 판결을 하면 안 돼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261쪽. 2번 했어요, 2번. 경매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경매는 경매대금 완납일. 어음을 추가받으면 어음은 언제 돈 되는 거야? 결제일. 교부일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일과 양도일이 결정됐네요. 뭐만 정리하면 된다? 2에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매매, 사고파는 거. 원칙은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 대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 여기까지가 기본이다. 자, 그럼 넘어가죠. 262쪽. 지금까지 강의한 게 기초가 나왔잖아. 양도세만 봐. 양도세. 오늘 양도세 배웠잖아. 262. 원칙은 대금청산일. 불분명하거나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징여는 대약일이 아니라 받은 날. 장기알부는 소인사중빠른날. 그 다음, 자가건축. 허가를 받으면 사용승인서 조부일. 무허가는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그 다음, 시호취득은 20년 전으로 들어가요.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마세요. 점유를 개시한 날.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대표해제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안 풀더라도 아는 한도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라도 봐야죠. 자, 뭐를 물어보는 거다. 소득세. 취득세가 아니라 소득세. 시행령이죠. 양도 또는 취득시기. 1번, 포인트가 뭐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잖아. 무조건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지. 그럼 답은 1번이네. 무허가는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이런 거 못 받아요. 그 다음, 5번. 포인트가 뭐다. 장기알부. 소, 인, 사, 중, 빠른 날. 그 다음, 세 번째는 대금청산 전에. 전에 등기가 왔죠. 빠른 날. 등기등록 접수일.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그 다음, 5번 나왔다. 환지처분이잖아. 환지 전 토지의 주득일이죠. 그러나 뭐라고 나왔어? 증가 또는 감소. 증가 또는 감소가 나오면 공법용어를 그대로 쓴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다음 날을 꼭 확인해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왜 1번이다? 무허가. 무허가는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뭐를 배웠다? 보유기관.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따지는 거. 이거 배웠네요. 잠시 쉬었다 하죠.